5분만 시간 낼 수 있지? 왜? 할 말 있으면 빨랑해. 오늘 배달 많아. 그동안 네가 번 돈이다. 월세만 내고 한 푼도 안 썼어. 어디 깨끗한 원룸이라도 얻어나가. 나한테 삐졌어? 너랑 사는 거 불편해. 나도 사생활 있는데 나 좋다는 여자도 못 만나게 하고. 그거 아니잖아. 솔직히 말해. 너랑 사는 거 싫다고. 너도 다 끄스니 독립해. 아직 독립할 때 안 됐어. 독립은 아무나 안아. 매일 물통술통 지어나르면서 밤마다 끙끙 앓는 거 보기 싫어. 끙끙 안 앓을게. 아빠 벌어먹일 필요 없다고. 경찰서 가서 그 수목까지 당하고. 나만 아니면 너 혼자 멋지게 살 수 있어. 제발 나가주라. 아빠 아니어도 어차피 이래야 먹고 살아. 내 말 들여란 말이야. 너 등골 뺄 필요 없다고. 등골 뺀 적 없어. 일찍 들어올게. 저녁 같이 먹어. 나 네 아빠 아니야. 네 친아빠 아니라고.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너 상처 줄까봐 네가 떠나버릴까봐 말 못했다. 수조야! 수조야! 금수조! 수조야! 수조야!! awsze lazım. 없애. 좌아서? tax ICUP